실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해서 아니 여기서 한쪽 어깨로 사람 둘 수 있다고 아까 작가님이 어 네네네 아니 뭐 준비하신 걸 해보지 뭐 아니 근데 형들은 지금 다들 염려해가지고 어 괜찮으신가요? 한번 해보실래요? 감사합니다 저도 100은 안 되지 아직? 아직 안 돼 100은 안 돼 100은 안 돼 그냥 어떻게?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될까요? 우와! 어! 어! 우와! 우와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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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머리 끊어 안았어 어! 머리 아 근데 형도이가 두 번 놀랐어 들어서 놀래고 잡았을 때 맨들맨들 했어 어! 꽉 잡을 게 없어가지고 모르게 너네네 견눌 쩔어 머리 너무 놀랐어 너무 가볍게 들어 가볍게 들어 버리시네 힘 엄청 좋으시다 그리고 또 우리 형제 씨께서 네 형제 씨께서 듣기가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 또 저 팔굽을 펴기가 네 1분에 100개씩 그럼 1초에도 2개 이상씩 한다는 건데 거기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이제 다리 올리고 해서 2분에 180 이게 2분에 2분에 1분에 90개씩 하신 거예요? 네 1분에 100개 1분에 100개 한다는 거예요? 1분에 100개 와 그거 보다가 오래 걸리니까 저는 한 손가락으로 어? 부러져 한 손가락으로 아 이거 손가락으로 한 손가락으로 해볼까요? 아 이거 손가락으로 해볼까요? 야 이거 손용이 하던 건데 이거 그럼 이거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자 예전에 학교 갈 때 되게 많이 해서 지금 많이 휘어있어요 이거 한 개도 못해요 원래 내 손가락이 아파 우와 야야야야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와 대박 근데 정작 다섯 손가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너무 세서 지금 이것만 세서 진짜 안 되는 건데 이건 와 말이 안 돼 진짜 엄지다 진짜 엄지 짝 엄지